자, 이제 헝가리 태생으로 유년기부터 접했던 헝가리 고유의 민요선유를 풍성히 사용해서 동양적인 색채를 그려낸 프랑스 도플러의 작품, 플루트과 윈드 엉성블을 위한 헝가리 전원 환상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동양인 최초이자 여성 최초로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플루트 수석을 역임했고, 또 현재 오스트리아의 오페라 페스티벌로 너무나 유명한 보덴제 호반의 도시 브레겐, 플루트 수석에 거주하면서 세계를 무대로, 이렇게 솔리스트로 아주 맹활약 중인 플루티스트 자스민 최, 최나경의 협연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플루티스트 최나경 그리고 이동호 지휘자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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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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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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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